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죠. 사실 그 영장 자체는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이고요. 지금 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해서 넘긴 것은 본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예정인데 당시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백현동 사건, 쌍방울 사건이 있으면서 중간에 위증교사라는 게 조금은 생뚱맞게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재판부가 밝힌 입장은 위증교사의 혐의는 소명이 된다. 그러나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불구속이 나온 건데 그 맥락을 자세히 곱씹어보면 이미 검찰이 당시에 구속영장 청구 재판에서도 위증교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녹음 파일을 틈이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만큼 이미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본 재판이 열리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받는 게 한 4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일 재판 가야 되는 겁니다. 가면 이 위증교사에 대한 것은 매우 단순하고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검찰의 보복이다, 보복수다 이러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먹히겠냐 이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사법부를 부정해버리면요.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입맛에 맞으니까 또 취하고 또 본 재판에 대해서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오면 이건 못 믿겠다 이러고 이러면 또 제 입맛에 맞는 판결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선택적 내로남불 프레임이 또 빠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참 재판부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이것을 총선 영향을 고려 안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른 시일에 저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.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네, 설 변호사네. 네, 저는 그냥 변호사로서만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검찰이 너무 이걸 영장재판에서의 내용 한 가지만을 보고 아, 우리 이제 여기서 소명된다고 했어. 그런데 소명이 입증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판사가 또 다른 판사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또 검찰이 이거 하나 믿고 하다가 저는 그렇지 수도 있다고 보여요. 또 이거 아니,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 했을 뿐이지 내가 위증을 교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재판 단계에서 다퉈지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에서 이걸 쪼개기 기소를 한 부분은 조금 아쉽죠. 왜 그러냐면 영장 청구를 할 때는 묶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넘겨서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될 텐데 이 부분을 뭐 굳이 또 나눠서 한다는 것이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, 이거 괴롭히게 아니야? 나 또 좀 법원 가게 하게끔 아는 거 아니야? 또 쌍방원 수사 또 수원으로 보내고 또 수원까지 다녀야 되잖아요.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.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일주일 내내 재판만 다녀야 될 확률도 있어서 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당무를 못 해가면서까지 재판에 못 받는다.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지만 지금 검찰에서 내년 4월 전에 낼 수 있다. 뭐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4월 전에 안 난다고 봐요. 보통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길어집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또 그에 따라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무리해서 재판부에서 무조건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할 수는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함께 기소된 당시에 위증을 했다는 사람에 대한 어떤 증인이신 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검찰에서 내년 4월 전에 뭔가 결과를 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유죄의 꼬리표를 붙이겠다고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실무상 1심에서 유죄가 난다 손 치더라도 또 대법관에 갈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실제 제가 있고 법원의 판단에 나와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제까지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체포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저는 검찰의 어떤 과도한 수사 정말 좀 과중한 수사 형평성 이런 수사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됐다고 국민들은 느끼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검찰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. 그렇게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더 피해자 프레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검찰이 정말 때리는 놈밖에 안 돼요. 정말 정당한 수사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또 이재명 괴롭히니? 이런 느낌밖에 안 들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지난번에 사실은 백현동 더하기 백현동 하나 위정교사를 함께 묶어서 같이 한 게 전략적 실패했어요.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유창원 부장판사가 이야기한 걸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. 다시 한 번 검찰 입장에서는 구석위장이 기각되고 나서 내부 회의나 해보는 결과는 왜 붙였던 거지? 우리 판단이 틀렸던 거 아니야? 제가 왜 붙였느냐?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부담을 많이 넣는다. 이걸 끈끈이 하면 정말 정치 수사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기들 딴에는 합해서 한 걸음 했는데 디렉어보니까 별도로 해야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거다.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냐?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은 사건이에요. 왜? 유창원 부장판사가 이야기한 게 다른 판사들로 볼 공산이 큰 거예요.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. 왜 그러냐? 김진성이라는 옛날 김병량 시장의 비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.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자꾸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전화해서 자꾸 그런 일이 있었죠. 계속 파묻고 나는 기억 안 난다고 했지만 그렇게 들은 걸로 해주면 되지 뭐 라고 해서 아주아주 압력을 느껴서 법정에 나와서 정을 했고 그 덕분에 이재명 지사는 무죄 받았다고 이미 자백을 해놨단 말이에요. 위정한 당사자가. 그리고 이렇게 들으니까 녹취도 있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 받기가 받아내기가 쉬운 사건부터 먼저 한다. 그다음 문제는 모르겠어요. 백현동하고 또 대장도 묶을지 안 먹을지는. 검찰의 논리에는 간단한 건데.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막 저인방식으로 증거 확보만 데이터 확보만 노력했던 검찰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또 하나는 저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합해갖고 이것저것 다 모이면 뭐 90은 되겠지. 이러면 빼도 박도 안 하고 구속시키겠지.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당한 거거든요. 그런데 당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은 지혜를 얻었어요. 아주 힌트를 준 거야. 그래서 그래도 영장실질심사 재판부만 바뀌면 구속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번 재판부도 솔직히 얘기하면 유창훈이 아니었으면 구속돼요. 그런 의견도 많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 게임으로 보면 유창훈이 안 걸릴 확률이 많다고 보면 시별 때를 한번 구속수사할 겁니다. 사실은.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기각이 되어서 기세는 올려가지고 보궐선거는 이겼는데 본인은 찹찹한 거예요. 지금 따가오는 현실은 굉장히 더 지혜롭게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. 해판에 더 휘달려야 되고 리스크는 더 올라간 건 사실이고 단 마지막으로 문제는 지금 선거법부터 다 재판들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뭐 국한 간다고 안 하고 하는데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안의 결론을 자기가 안 내고 싶어 한다고 내년 2월달에 정기임사 때 다른 데 가버리고 싶어요. 그때까지만 질질 끌고 싶어요. 땅땅땅 때리기 이전에 까지를 2월달로 끌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. 속으로 검찰은 그게 마음에 솔직히 불이 나을 겁니다.